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해달라. 그렇게 함께 서로 헌신당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당한 친구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공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더 이른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매를 준비하고 다른 친구들을 상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 같으나 이들을 더 남게 세우시는 자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올바른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데루와 디모감과 아이누스와 마피이오와 홀리바운친 아버지의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대해 하나님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구할 수 있는 분들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사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이 복사하는 가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시원히 하나님 우리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명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합병한 강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합병한 친구들이 우리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세워지는 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세워져서 반들 되기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예배하자고 친구들에 끌어질 수 있는 친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체력을 더해달라고 건강하게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수고로 완성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흔히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고백들을 하기를 원하고 특히 원하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라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 우리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힘이 채워지고 하나님 더욱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 시간 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그 소득할 가운데 이루어셨던 성경이 간절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눈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 생명의 하느님을 보도로 하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아버지 삶 가운데 확장해지기를 아버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내 온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것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자책함 그런 것들로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